정확한 투약을 위한 파이브라인 시간, 정확한 환자, 약, 용량, 경로, 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약을 준비하기 전 손위생을 합니다. 투약 리스트를 보고 투약의 파이브라인을 확인하여 약을 준비합니다. 정확한 약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용량과 경로를 확인하여 약을 잽니다. 준비된 약에 투약 바코드를 부착합니다. 환자에게 투약 전 손위생을 합니다. 투약 전 환자를 확인합니다. 환자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개방형으로 질문합니다. 네, 김예현님 등록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투약 바코드와 환자 인식표에 있는 이름,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소리내어 읽어 이중 확인합니다. 정확한 투약을 실천하여 환자가 안전한 부산대학교 병원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투약자의 현ayd療을 이뤄지 소리내어 입소가 시작합니다. 투약 제한의 시간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